네 지금은 20년 9월 9월이고요. 25번부터 28번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25번에서는 틀린 게 4번인데요. 4번 있는 거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양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윈 A&B 인도와 한국의 마지막 에너지 소비의 차이의 양은 60 이상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도는 90일이고요. 한국은 40일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차는 5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more than이 틀렸고요. 요거 대신에 less than이 들어가면 되죠. 됐죠? 그래서 요기 있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요기 지금 26번인데 요기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지는 않을게요. 네 요기 있는 거 가서 보죠. 자 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스노우 힐에서요. 뉴조지에 1884년에 여기서 접속 전치사 전치사 잘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첫 번째 흑인 여성입니다. 뭘 했던 graduate from 졸업한 이라는 거죠. 졸업하다. graduate 다음에는 전치사 from이 들어갑니다. 코넬 대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죠. 인 에디션 2가 중요하고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2가 전치사의 2이기 때문에 라이팅이에요. 자 그래서 소설을 쓰는 거죠. 시, 짧은 단편 그리고 에세이를 쓰는 거에다가 이 사람은 가르쳤습니다. 프랑스어를 가르쳤어요. 공공학교에서요. 워싱턴 DC는 공공학교에서요. 전치사 봐주셔야 되겠고 동사1, 동사2, 그리고요. 무엇으로요? 저널 에디터로서, 신문사의 에디터로서 일을 했습니다. while이 있습니다. while은 접속사죠. 근데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은 얘가 지금 분사 구문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while 다음에 원래의 꼴은 while, she 다음에 뭐라고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사라지고 얘가 ing 꼴이 되는 거죠. 에디터로서 일하는 동안에 그 여성은 인커리즈죠. 용기를 주었어요. 많은, well known, well known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famous죠. 유명한, 많은 유명한 작가들 맨이가 있으니까 복습명사죠. 여기, HR이라는 곳에 있는 많은 유명한 작가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장려했습니다. although, 비록 모이지만 이 사람은 더 유명했어요.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being, 여기다가 be be는 해석이 이다, 있다, 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being an editor로서 훨씬 더 유명했어요. 뭐라기보다는 for, 여기 있는 for죠. be, famous for, for 뭐라기보다는 fiction writer니까 소설가로서 소설가가 소설가 유명한 것보다 에디터로서 더 유명했지만 이라고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더우는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렇게 쓰이고 얘네는 접속서니까 뒤에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거죠. despite는 전치사 in spite of도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에 있고요. 동사는 있으면 안되죠.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소설가로서 보다는 에디터로서 더 유명했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여기다 그녀를 그녀의 소설 요것을 가장 더 스트롱이스트 워크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목적어고요. 요 사람을 가장 강력한 작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소설책 이름이 요거죠. 여기에서 앞에 있는 요 소설을 받으니까 단수죠. 그래서 is이라고 밝혔고요. 그녀는 말해주고 있어요. 이야기를 흑인 소녀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죠.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pass for 통하다 무엇이라고 통하는 여성의 이야기냐면 백인으로 통할 수 있는 여성의 이야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그녀의 race는 인종이죠. 그래서 racial 하면 인종적 정책성과 그녀의 인종적 정책성과 자부심을 주장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아브예요. 무엇으로 죽었다. 어브 다음에는 병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필라데피아에서 1961년 4월 30일날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전치사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좀 어려운 표현들을 중요한 표현들을 다시 가서 보시면 중요한 부분 보시면 graduate from 봐주시고요. 여기서 인 에디션 2에 2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writing 이렇게 되는 거 봐주시고요. 전치사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여기서 while 다음에 working working 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분사 구문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주시고요. where no는 한 단어로 famous 입니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표현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즉 소설 작가 로서 보다는 에디터로서 더 유명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녀의 소설 플란번 플란번보다 플란번을 이 사람의 가장 강력한 작품이라고 여깁니다. 이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이슬 앞에 있는 소설을 가리켜서 it 이라고 된다. 패스 포는 무엇으로 통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다이아프 하나 봐주시고 인 전치사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well known famous 로 바꾸었을 수 있다. 여기 for가 여기까지 걸린다. 알아두시고요. init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여기에 to가 전치사여서 ing graduate from of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7번이고요. 27번에 있는 것은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드리죠. 자 안전조끼와 글러브가 있어요. 얘네는 will be provided 제공되어집니다. 그럼 안전조끼와 장갑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얘가 틀렸죠?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이고요. 여기서 일치하는 것을 찾는 건데요. 우선 여기서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어느 부위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거 해석을 해볼게요.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요. 로사 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의 베스트 셀러 제과인 로사 파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일치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4번 폐막식에서 클로징 셀러머니 세레머니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폐막식에서 올해의 베스트 셀러 작가를 만날 기회가 제공된다.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